대하 대하요? 대하가 뭐예요? 벌써 대하철입니까? 대하가 뭐예요? 혹시 다른거예요? 대하가 뭐예요? 정형님? 대하가 뭐예요? 정형님? 대하가 뭡니까? 아시면서요? 정형님 대하가 뭐예요? 대하가 뭐 뭐 뭐예요? 대하가? 무슨 뜻이에요? 대하 무슨 뜻이에요? 대하철이에요? 대하 무슨 뜻입니까? 아 대물파전 하이 아 하하하하 아이 참 하니 내가 그 사진을 감추려고 엄청나게 내가 하하 얼굴도 공개를 안했는데 어? 하이런 세상에 어찌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을 어 능하단 말인가 미드라이즈 해주세요 해물파전님 왜 왜 미드라이즈를 해달라고 하신거죠? 왜 왜 미드라이즈를 갑자기 해달라고 하신거예요? 예? 친바님? 예? 미드리신이요? 미드리신을 왜 갑자기 안되겠다 내 20대 때 내 20대 때 헤어스타일을 똑 닮은 아칼리로 가야겠다 어 이때 내 구렛나루가 여기까지 왔었어 이때 제 구렛나루가 이때 07년도 때 07년도 나의 셀카 제 구렛나루가 아칼리였어요 아칼리급이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 2007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 더불안정성을 더한 안전한 아칼리거든요 어? 아칼리가 아니고 안칼리 어? 굉장히 안전하다는 뜻이죠 안칼리라고 보시면 되겠지 가자 개개거 아코 어 뭐야 뭐야 또 뭐야 바텀 홈쳐하지도 못하고 바위개불남 기본기도 못하네 핀쩍찍지마셈 바텀 6이야 알아서 15 어 일단 다행이다 내 얘기는 아니다 나도 못갔는데 갈 상황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분노에 눈이 멀면 저 친구 그럴 수 있고 분노에 눈이 멀면 좋아 또 나한테까지 나도 미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까비 까비 하하 하이 바보 아니야 호호 이걸 들어온다고 그냥 리신이 아니고 빡대가 리신이구만 캣 아 아 아 아 까비 하 바람이 약했다 강풍으로 틀었어야 했는데 하 나이 드니까 폐활량이 약해졌어 근데 이 친구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왜냐면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디도 길어 영세대 전설 이오키의 핏줄 신민영 아이디만 봐도 호호호 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친구다 어? 저 친구가 말이 맞는 건 당연한 것에 당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죽음 캐어어어어어어 호호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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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가직스 來 지금 진! 잡았쩡! 나 이거 스킬콜이 다 없는데 친구야 이거 피갱 나이스 아우 까비 그래도 하나 잡았어 나이들! 개이들! 나이스! 파생! 생년월일 땅! 오케! 양갈머리 뜯어버려! 심술 두꺼비 심술 뽀뜯어버려 나이스 개그 플래시 뜯었구나 나이스 개그시다 지금 리시는 지금 아리가 미울거야 계속 미드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정글이 갱오는 세상은 구시대야 이젠 내가 정글한테 갱을 가겠어 우리 정글로 없어도 내가 너 죽이러 가겠어 너의 동선 예상에서 아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 헤르메스 가면은 이거 지리는데 이번판? 헤르메스 가야겠다 페이커도 마간신 가는데? 페이커니까! 페이커는 마간신 없어도 나 마간신 있는거보다도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가는거지 페이커는 이거부터 먹자친구야 자 강타쓰고 그렇지 나이스 하하! 감히 누굴 매혹할라고 나는 이미 나의 여자친구에게 강하게 매혹되어 있어서 매혹은 통하지 않지 나의 계속 이녀석 어 다른사람 알아보라고 가자 가자 브랜드 너무 맛있겠다 가자 더블유 빨리 안키나 쟤 브라스 더블유 꺾고 아 재밌어 나이스 이거 경험하려고 어 파트 맞지 나이스 개재미있었어요 하하 바삭 개구 라이츠 나이스 오케이 하하 괜히 롤드꺼 보는거 아니지 이제 롤을 10여년동안 했기때문에 보는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고 페이커의 페칼리를 보면서 나는 아칼리의 정수를 보기만해도 깨달음을 얻어버렸지 개구 노브랜드 저 녀석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잘 가고 같이가자 아아씨 아 왜 같이가냐고 이게 버그 아니야 어? 버그 아니야 이거 햄버그 이거 노브랜드 햄버그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네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자 이거 물어 봤지 뭐야 하하 하하 지옥을 향해 가는구나 친구 아 오케이 굿 이거 알이 어그로 다 빼놨기 때문에 미드가 질수가 없지 가라 알리스타 나이스 개구 뭐야 알리스타가 왜 죽었어 하하 이런 세상에 어 적당히 잘했나봐 누군가 슈퍼플라이를 했나봐 나처럼 말이지 지구상에 인재가 나밖에 없는건 아니니까 어쩔수없는 해석한일이지 그쵸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입이 벌어진 것처럼요 제약관리 때문에 오케이 일단 귀환 취소시켰고 하하 하하 매혹 빼고 좋아 일단 매혹 빼놨어 뭔가 매혹만 빼놓으면 뭔가 벌어진다니까 이렇게 나이스 개거 좋아 모든 변수는 CC기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매혹만 이렇게 빼놓으면 변수가 벌어지기가 쉽지 아 이게 잠을 좀 덜 자고 와야 게임이 잘 되나 잠을 오늘은 덜 잡고 저번엔 진짜 푹 잤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진짜 방송 피지컬이 참었겠는데 오늘은 아칼리의 피지컬이 마치 아칼리가 좀 내가 손가락까지 아칼리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이야 아칼리의 손가락 발가락까지 조종해서 아칼리가 코파고 싶을 때 내가 코까지 파주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나이스 나이스 너 친구가 약간 예민한 친구기 때문에 예민한 친구가 이렇게 칭찬으로 칭찬으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나이스 개거 좋다 공급자들 아이임 솔라 빠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헤 패 속이녀사 이준 지수 긴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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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자가 직접 오케이! 진드! 개국! 카릭스는 주지 말아야겠다 저 친구 내가 충분히 칭찬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의 채팅 채팅에 비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어 이 친구는 그 정도면 충분히 명예로웠을 거야 오케이 할 일은 리얼 쓸모없네 어어 리얼 쓸모없는 채팅을 자꾸 하셔서 리포트 드립니다 이게 이기니까 이정도로 이 친구가 끝난거지 만약에 지는판에 이런 친구가 있다? 상상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겨서 이 친구가 이정도지만 졌을때 이 친구가 어떻게 할지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있기때문에 이 친구 신고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하 세계 좋았고 이거봐 이거봐 끝까지 안주잖아 와아 이사람 진짜 아니 이런 막 칭찬도 해주고 끝까지 안줘 이걸 와 줬으면 큰일날뻔했구만 이 친구 좋다 too 말오는 나